SBS 박진희입니다. SBS 박진희입니다.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. 예상 시간과 지역은 낮 12시부터 밤 9시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, 충청과 남부 내륙 지방이 되겠습니다. 특히 서울, 경기도에서는 지속 시간이 짧아서 야외 활동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. 앞으로의 장마 전망을 좀 살펴볼까요?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. 이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에 비가 내린 건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잠잠했다가 다음 주 중반쯤 다시 북상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. 내일도 후텁지근함은 계속되겠습니다. 중부지방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이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남부지방에서도 전주와 대구 낮 기온 30도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. 장맛비가 오기 전까지 소나기 소식이 작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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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